오늘 기장수첩은 신익환 기자와 함께 설 민심과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면서 설 민심을 들었는데요. 설 민심 어땠습니까? 지역 의원들이 설 연휴 기간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서 설 민심을 전해 들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고 합니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요. 올림픽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들 하고요.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됐고 북한 응원단도 오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지역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남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는 각 당 모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지방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기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민주평화당은 호남만을 봤을 때는 원내 일당 아니겠습니까? 호남을 잘 대변해달라 이러한 기대와 당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광주시장 선거가 있죠.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광주시장 후보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민영배, 양양자, 윤장현, 이병훈, 이용섭, 최용호 등 현재까지 7명의 후보가 광주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때문에 후보군을 압축하는 중앙당의 컷오프에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거든요. 당내 사정상 출마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현역 의원의 차출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역 출마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지도부 모두 외부 인사 영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지 여부가 광주시장 선거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전남지사 선거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시장은 약간 가닥에 잡히는 것 같은데 전남지사 선거전은 아직도 안개 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계호 의원이 지사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 지도부가 출마를 만류하면서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 지도부가 이계호 의원의 지사 출마를 만류한 비슷한 시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계호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조만간 전남지사 최종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공식 출마 선언 날짜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주석용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꾸준히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장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1대1 고도가 아닌 3파전을 펼칠 경우 더더욱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의 경우는 현재 무소속 상태인데요. 장 교육감은 1월 말 최종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지사직을 출마한다면 민주당 후보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전에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은데요. 호남의 선택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이렇게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됐죠. 예측 불허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볼 때 민주당의 우세, 강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입장에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존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호남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면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패할 경우 호남과의 결별은 불가피합니다. 민평당에서는 광주, 전남 의원이 모두 9명입니다. 내심 호남에서의 지방선거 돌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 그리고 지난해 5월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속해 있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등 매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넉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호남이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에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익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